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아침 신문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워게임을 해보니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워게임, 전쟁을 오이 실험하는 것을 워게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 전쟁 없이도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기업하고 전쟁연구소가 합동으로 1년에 걸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봤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지배 4단계 시나리오. 첫 번째, 항공, 선박, 경로 폐쇄 등 위협을 하고 대만 국민들 불안감을 증폭, 유도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미국 여론에 개입해서 미국의 고립주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의 의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을 조성한 뒤에 차라리 좀 굴종적이다고 하더라도 굴종적 평화가 낫다. 이런 심리를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요. 친중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대만을 사실상 종속국으로 지배한다. 이런 시나리오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5천만 인구, 이대로라면 2041년에 붕괴된다. 앞으로 17년 뒤가 되겠네요. 2041년이면. 17년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가 아니라 4천몇만 인구가 된다. 30년 후에는 세종, 경기 두 곳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서울 인구는 15% 이상 줄어들어서 793만 명쯤 될 것이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인구 1명당 부양, 부담은 지금은 0.4명인데 2052년에는 1명 이상으로 꽁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 가운데 표 잠깐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 나이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보면 15세에서 64세가 71%쯤 됐는데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는 15세에서 64세가 51% 대신에 65세 이상이 4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중위연령, 가운데 있는 거. 우리나라 인구의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은 45살쯤 되는데 30년 뒤에는 59살쯤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부결됐죠. 제 의결은 무산됐는데 거대 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치는 실종됐다. 거부권 땐 법안 폐기, 실익 없는 정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법안 폐기됩니다. 특혜법 제 의결 투표에는 찬성 179, 반대 111, 범야권에서 최소 6명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범야권에서는 난리가 났죠. 반대표가 누구냐. 이런 겁니다. 이재명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군요. 입법폭주, 민생 뒷전. 그것으로 기억되는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가 됩니다. 22대는 더할 것이라는 불길한 이해감이 든다. 팔면봉 조선일보. 서울시, 중국의 알태쉬 어린이용품 43%에서 유해물질. 직구의 자유냐, 국민의 안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조선일보.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 정쟁하다가 날샌 21대 국회.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여야 양쪽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된다. 연금개혁안, 민생법안은 뒷전. 법안 처리율 21대 국회 36.6%로 역대 최저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지구 남단 라파, 이 도심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제사회 반대에도 시가전 강행, 유브르 지역에서는 하마스와 총격전 이런 건데요. 저희 독자들께서는 여기에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 여기에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반드시 자기네들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뺨을 때리면 자기네 팔이 뽑혀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그러한 행동이다. 이런 목소리가 저희 독자들한테는 많았습니다. 상속세 완화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정부.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 개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최고세율 60%로 현재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OECD 중에서 1위입니다. 야권에서 마침 정부세 완화하자 이런 여론이 일어나자 이번에 정부의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서울시문 똘똘 뭉친 여당 최상병 특검법 폐기 제석 294명 반대 111표 여당은 추가 이탈표 없이 레임덕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작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6월 중에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검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내년에 대학 신입생 4명 중 1명은 무전공 154개 대학 비율 평균 25% 넘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4명 중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 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 국회 재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 사진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패 숫자가 294 총 투표수 294 가 찬성이죠 179 부 반대 111 기권 없습니다. 무효된 이런 표결 결과 표 사진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아랍에미리티 대통령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3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투자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티에서 회담을 했었죠. 그때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티는 특히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무한마드 대통령인데요.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빈 방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부결 야당은 민주유공자법 강행 이런 제목을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논바 있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정쟁에 치여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 속에 막 내려. 이 구하라법은 뭐냐면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식을 버렸던 그런 부모가 그 자식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유명인사가 된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천륜을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생법안이 구하라법입니다. 체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 22대 국회를 벼르고 있는 야당 이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최상목 상속제 제도 개편 공식화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첫 언급 내달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착수 사실상 부자 감세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이제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됐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습입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해병대 예비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특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자 이렇게 매우 성난 모습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네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던 그 이첩 당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후에 홍명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임을 했고 오후에는 경찰로 넘어가 있던 수사기록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신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통상적인 전화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